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가 무상급식에 쓸 예산을 서민 자녀들을 위한 교육사업에 쓰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또 논란입니다.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이 관련 법조례와 충돌을 빚는 데다 기초적인 교육 철학조차 담아내지 못해 부실하다는 겁니다. 보도에 장영 기자입니다.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라는 홍준표 지사의 지시 하루 만에 경상남도는 경남형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도가 발표한 사업은 크게 3가지. 서민 자녀 기초향력 향상은 유명 강사 초빙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과 사이버 수강권, 독서통신비 지원 등입니다. 서민 자녀 교육 경비 지원은 학습 준비물, 참고도서 구입비, 직업 훈련비, 저소득층 학원 경비 등입니다. 교육 여건 및 학생 안전 개선 사업은 노후 학교, 안전시설 개선, 운동부 통합 기숙사, CCTV 화질 개선 등입니다. 경상남도는 세부 사업도 확정하지 않은 채 교육 사업 예산만 잡아놓고 시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사업의 목적과 용도, 추진 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라는 지방재정법과 그의 딸은 조례, 훈령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혀 구체적이지 않은 세입세출 예산을 작성한 것은 정확하게 위법 예산이다. 그리고 졸속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가 도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시군의 도의원과 협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 조례는 학교장이 교육청을 거쳐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권 도의원은 물론 일부 여권 도의원들도 적법한 예산 처리 과정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운동부 통합기숙사는 학교폭력을 포함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폐지해온 사업입니다. 아직 편성도 되지 않았거나 심의 중인 시군비까지 도가 확정 발표한 건 기초지자체와 의회에 예산 편성 심의 권한을 뒤현든 겁니다. 유명 강사를 초빙해 서민 자녀에게만 특강을 하다 보면 소득 하위계층 학생이라는 낙인이 찍힐 우려가 큽니다. 경상남도의 서민 자녀 교육 지원 계획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부실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희입니다. MBC 뉴스 장영희입니다.